첫 경기는 조금 긴장되는데요, 그 나머지 경기는 긴장 안 하고 그래서 잘 붙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선수들의 의지 여부나 선수들이 선호하는 핏 같은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.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역시 빗대 선수. 빗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? 저 아니라고 했어요. 오늘 준비해왔던 만큼 결과적으로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약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실수를 한 번 했거든요. 한 번조차도 월드 결선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아까도 말했듯이 월드 결선에서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재정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